26년부터는 급격한 입주 물량의 절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25년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관건은 뭐냐 2차 하락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전부 다 폭탄을 뒤로 들리고 있다 모든 데이터를 봐도 지금은 너무나도 고평가 되어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에서 이 기구를 잡을 수 있냐면 경매시장에서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문제 연체율 뭐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뱅크론에 대한 걱정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뭔가 안 좋아졌던 상황이 있었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잘 수습을 해서 요게 좀 무마되는 것 같긴 한데 또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다음에 증권사는 연체율이 15% 맞아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데이터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저도 이거를 데이터로 보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거는 사실 너무 민감한 데이터라 그런지 어디서 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별로 없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읽어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개인들만 연구를 한 게 아니라요 건설회사들이 사실 너무 좋았잖아요 그들도 무리하게 사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새마을금고나 이런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또 pf 대출을 많이 해줬고 근데 이게 싸늘하게 식으면서 지금 사업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새마을금고도 연체율이 6% 넘고 일부 지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폐쇄가 돼서 다른 데 인수가 되고 증권사 지금 pf 대출도 연체율이 15%가 넘는다 이게 15%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얘기는 대신 자본이 넉넉하고 자본 대비 비하면 자산 대비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견딜만한 것 같아요 근데 건설회사들이 2011년 이후로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망했습니다 아 그래요? 건설사들도 가장 많이 망했어요 그만큼 지금 상당한 충격이 있고 위태위태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딱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게 뭐냐 만약에 여기서 뭐 올해 제가 데이터가 전망하는 대로 23년 가을이 됐던 빠른 가을 늦으면 24년 초반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서부터는 지금 2차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1차 하락만 가지고도 이 정도가 문제가 생겼는데 만약에 2차 하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자 지금은 1차 하락이 왔고 반등 일부 지역이라도 할지라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분양도 여기저기 되고 지금 괜찮은 지역들도 괜찮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위태위태하지만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2차 찐하락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어떤 금융시장에도 저는 상당히 충격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2차 하락은 보통 이제까지 데이터로 보면 1차 하락보다 더 깊은 경우가 많나요? 더 깊은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008년에 2007년 8년에 고점을 찍고 금리가 터지면서 훅 꺼졌다가 그때 이제 경기 부양을 또 아주 많이 세게 했거든요 금리도 아주 많이 낮추고 그러면서 2009년에 반등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주식 시장도 오르고 부동산 시장도 올랐어요 그런데 2011년 초중반서부터 주식 부동산이 둘 다 꺼졌습니다 그러면서 11년 12년 13년 말까지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계속 하락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2차 하락이 나타난다면 왜냐하면 1차 하락 때까지는 여전히 지금 대세 상승을 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일부 전문가 분들 중에서도 지금 다시 또 대세 상승 또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2차 하락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데드캡 바운스가 나오고 나서 찐하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완전 패닉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야 진짜 또 어떻게 보면 밑에서도 정리가 될 건 정리가 되면서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네 사실 우리 계속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냐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계무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거기에 전세금과 그 뭡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대출까지 그렇죠 기업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까지 만약 개인적으로 돌려버리면 네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어마무시 하죠 지금 사실은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폭탄을 폭탄돌링을 지금 계속 뒤로 하면서 이 폭탄의 크기가 계속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올해 9월에 뭐 또 다시 저는 아마도 연장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겠지만 정보도 터지게 놔둘 수는 없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 부채도 상당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한계 기업이 굉장히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주 많은 수준이고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이것들을 좀 저도 좀 슬기롭게 뭐 이런 정책들로 잘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지금 이 부동산 PF에 뭐 우리 뭐 각 주체별로 금융권도 상당히 어렵다 많이 뭐 연체가 되고 있다 연체의 리스크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 들리긴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이 부동산 PF 건설사들 포함해서 이쪽은 더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이 지금 이제 뭐 이제 아주 큰 건설사는 아직은 아니지만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이 2011년 이후로 가장 많이 지금 폐업을 했거든요 가장 많이 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큰 건설업계 관계자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의 이 건축비 상승은 이게 초입이라는 거예요 건축비 상승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자 그런데 저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ESG 그래서 예를 들면 단열을 얼마나 철저하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단열을 또 철저하게 하려면 이게 또 이 건축비가 또 인상이 되는 거예요 층간소음이니 층간소음이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GS 자의아파트 GS건설이 어이없는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광주에서도 또 모 건설사가 문제가 됐고 최근에도 또 모 건설사가 문제가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아마 그들의 입장을 조금만 제가 대변을 한다면 인건비랑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조금은 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한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빼던 그러니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자 그런데 정부는 더 관리감독을 훨씬 더 이제 철저하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건설업자 저는 건설회사가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사업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건축비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죠 인건비 올라가죠 거기 ESG까지 지금 해야죠 근데 여기에 최근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면서 지금 정부에서는 또다시 더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할 거고 예 이런 문제들이 건설 지금 회사들한테 굉장히 저는 힘든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조금 투자의 입장에서 보자라면 좀 더 길게 보자라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26년부터는 급격한 입주 물량의 절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25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26년 27년 28년 정도까지도 급격한 입주 물량의 감소가 올 수 있고 물론 이것 때문에 무조건 26년부터 폴등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자라면 이게 공급을 하기가 정말로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게 많은 거죠 아 그렇죠 하긴 뭐 이번에 금통이 한국은행 총재도 동결한 이후 부동산의 연착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전체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1조 6천억이라고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공이 되고 뭐 이래서 이게 현금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업장들이 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분양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를 봐도 미분양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크진 않지만 조금씩 미분양이 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관건은 뭐냐 2차 하락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리고 온다면 언제부터 시작될 거냐가 이게 지금 부동산 pf 부터 뭐 금융권까지 이게 다 고리에 고리에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건설회장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이제 금통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금리 동결을 했지만 또 외생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충격파가 와서 2차 하락이 시작이 됐을 때 정부에서 좀 잘 이번에도 좀 대처를 좀 해서 하락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뭔가 이런 뭔가 이런 2차 3차 파장이 일어나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대표는 일단 지금 상태로라면 2차 하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문제는 정부가 어떤 대체로 그걸 막느냐를 우리가 관찰해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아 지금은 절대로 방심할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폭탄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전부 다 폭탄을 뒤로 돌리고 있다 원래 이제 그게 뭐 경기 침체가 뭐가 됐건 빨리 좀 고름이 생기면 빨리 지금 이걸 좀 짜내고 하면서 할 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됐건 뭐가 됐건 이것들을 계속 지금 뒤로 미루면서 이게 지금 점점 그 폭탄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부 분들은 아 정말 만약에 이번에 터진다면 진짜 좀 센 게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pf에 대한 우리가 걱정을 이야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뇌간 견수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는 저는 주식시장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상황이 괜찮잖아요 지금 뭐 강세장애라고 요새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도 괜찮은 건데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여기서 떨어져서 2,500에 2,40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아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미국도 지금 반등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네 미국의 부동산 미국의 부동산 데이터를 잠깐 볼 텐데요 신규 주택착공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걸 좋은 경제 데이터의 하나의 예시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던데요 아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말씀하신 지금 이제 미국의 주택착공 데이터인데 이렇게 보시면 좀 줄어들다가 23년 5월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일들은 얼마인지 내려가다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딱 한 달 지금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너무 이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말고 이제 다른 데이터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보면 좀 더 많은 그림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시면 보시면 어떻죠 이렇게 반등하고 있네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이 23년 1월달 이후로 2월 3 한 3월달부터 확실하게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도 한 반등이 지금 같이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매물 건수 나누기 이제 매매 건수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 팔려고 하는 부동산 숫자 대비해서 얼마나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 수치가 내려간다라는 거는 매물이 있지만 이 매물이 잘 소화가 되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거래가 잘 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올 때 위험했는데 원래 위험해졌다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데이터가 또 다시 녹색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뭔가 지금 안정의 모습을 조금 찾아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글로벌리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 한국도 좋아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건 근데 디커플링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닐 것 디커플링은 아닐 것 같고요 뭐 미국도 말로는 지금 금리 인상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또 지금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결국은 이제 아 미국도 일시적 데드캡방을 보시는 건가요? 네 미국도 결국은 이제 폭탄 돌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는 거는 공급 측면도 중요하지만 수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 측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이나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그 다음에 통화량이나 GDP 대비한 모든 데이터를 봐도 지금은 너무나도 고평가 되어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냐면 최소 15에서 많게는 30% 추가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싼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저를 기회만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럼 10년에 올까 말까 한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 저는 지금은 어디에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냐면 경매 시장에서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경매 시장에서 최근에 저희 리치고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만 원래 있었는데 토지 건물이 들어갔고요 토지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 뿐만 아니라 AI 추정까지 만들었고 이게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경매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경매도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고 경매가 좋은 건 뭐냐면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코로나 시대의 데이터를 보면 2020년이랑 21년 심하게는 22년 중반까지도요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 토지 이쪽으로 역사상 사상 최대의 거래 금액이 터졌습니다 즉, 초저금리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출 끌어다가 건물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오피스텔 사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금리가 그때보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버티지 못하고 이것들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공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24년, 25년까지도 저는 경매투자가 모든 부동산 투자 중에서 최고의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볼까요? 그러게, 만약 싸게 산다면 경매를 우리가 통해서 싸게 산다는 거는 다 아는데 그렇죠? 얼마나 싸게 살 수 있길래? 그렇죠 이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당산현대 5차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데요 얘가 지금 14억 8천이 감정가인데요 아직 한 번도 유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에 이 아파트에 지금 보시면 전용 25.66 얘가 지금 매매, 실거래가가 이제 2024년 6월 20일에 됐는데 실거래가 10억 7천 3백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저 호가가 얼마냐면요 7월 13일 날 기준으로 12억 4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조금 반대게 나온 거죠 근데 지금 14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경매로 산다라면 경매로 산다라면 만약에 10억 대 정도라면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가격은 10억 대 정도라면 충분히 한번 지금 최저 호가가 12억 4천이니까 그러면 한 2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찰을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슬슬 경매 공부를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 네 이때 돈을 버는 거지 지금 공부해서 좀 늦는다 아 늦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경매 전성 시기는 아직 시작 안 됐어요 하긴 근데 뭐 이게 데드캡 바운스고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내년 후에 이렇게 온다고 하면 그럼요 아직 시간 여인은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2010년대에도 보면은 경매로 2017, 18년까지도 경매로 상당히 호황이었습니다 상승이 한참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늦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핑계 핑계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상황 물론 우리 실 수요자들 투자자들이라면은 뭐 경매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떠해요? 지금 저 3기 신도시대를 이제 또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 3기 신도시는 일단은 뭐 이제 분양 그거를 신청을 해도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청하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때 입주할 때 언제 입주 될지 아직 누구도 모르거든요 아직 공고가 안 나왔네요 네 아직 뭐 지금 뭐 삽도 안 들어 안 봤어 지금 삽도 아직 안 봤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아 이쪽보다는 차라리 일부 지방이 내년부터는 아마 바닥지급 상승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지방지역들을 조금 관심을 두시면 저는 일부 지방이라는 건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일부 지방이라고 하면은 뭐 울산 같은 지역도 괜찮고요 울산지역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이나 충북의 일부 지역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안성 동탄 이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이 지역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지금 먹여 살릴 혹시 대세 산업이 반도체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2차 전지 그렇죠 그래서 이 대세 산업은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전지의 메카가 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세만금? 그렇죠 세만금도 있고 일부 지역이 있고 세만금도 있고요 포항도 있고요 광양도 있고요 청주도 있고요 몇 지역들이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데가 세만금입니다 세만금 옆에 바로 또 군산이 있고요 그렇죠 군산 여수 다 이쪽은 아니요 여수는 아닙니다 여수는 한참 미치고요 그래요 자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면 여기가 세만금입니다 아 여기가 세만금이고요 군산이 그냥 바로군요 군산이 바로 옆에 있고요 밑에 이제 부안군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신도시가 또 들어설 겁니다 네 이쪽에 네 자 그런데 지금 세만금 이제 개발청장께서 네 2013년부터 2022년 4월달까지 기업투자유치약이 얼마냐면요 1조 5천억입니다 거의 10년동안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거의 실패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 22년 5월달부터 23년 5월달까지 3조를 넘게 했어요 음 그러니까 10년동안 1조 5천억 했는데 1년 사이에 3조를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 뭐라 그랬냐 8월달까지 8월달까지 또 계약할게 3에서 5조 정도 남아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세요 세만금 2차전지 뭐 이렇게 아니면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의 메카가 어디가 될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미국의 그 아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IRA 네 IRA 때문에 중국의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어디에다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냐면 중국과 가까운 지금 세만금에다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제가 투자이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도 되면은 그래서 일단은 관심을 좀 두시는 게 좋겠다 그쪽으로 그래서 반도체의 핵심이 되는 화성 동탄 뭐 안성 뭐 그 다음에 경기도 용의시 처인구 뭐 평택 요런 지역들 관심 좀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천안 그 다음에 청주 이런 쪽 그 다음에 울산 그 다음에 포항 그 다음에 군산 정도 관심을 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지금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이든 뭐 굉장히 저는 좋은 기회가 이쪽 지역에서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계기는 앞으로 아주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서 다들 힘들어 할 때 그리고 공포스러워 할 때 그때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계속해서 우리 그런 시점 네 사야 되는 시점이 되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더 믿음이 가는 네 우리 김기현 대표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의 이모저모를 살펴봤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네 위기 속 가운데 있다 네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좀 보수적인 투자 마인드 그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 이러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렇죠 고민들을 미리 좀 해놔야겠네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투자는 경매랑 빅데이터랑 결합한 투자니까 꼭 경매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리치고 김기원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dmÖ davis cadm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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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